이번 영상은 라즈베리파이 OS 설치입니다. 우리가 라즈베리파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설명드린 라즈베리파이 OS를 라즈베리파이에 설치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에 하드웨어 준비물들이 필요한데요. 라즈베리파이 4, 마이크로 SD카드 16GB짜리, 마이크로 SD카드 USB, 미니 HDMI 케이블, C타입 케이블 이렇게 5개가 필요합니다. 해당 제품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있는 사이트에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제가 뭐 여기서 무언가를 받거나 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구매하시면 편하고 적당한 가격으로 라즈베리파이를 구매할 수 있어서 여기 주소를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하드웨어들을 천천히 살펴보시면 라즈베리파이 전면, 후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여기 잘 기억해 주세요. 후면에 이 왼쪽에 보시면 이곳이 마이크로 SD카드 꼽는 공간인데요. 이 마이크로 SD카드에 OS를 설치해서 우리가 이렇게 라즈베리파이 후면부분에 넣어 주어야 합니다. 이 부분 조금 기억해 놓으셨다가 제가 뒤쪽에서 OS 설치하고 나서 다시 설명드릴 텐데 이 부분 기억하셨다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이크로 SD카드를 USB로 바꿔주는 USB 마이크로 SD카드고요. 그리고 HDMI 케이블 이거는 라즈베리파이 사면은 같이 딸려오는 겁니다. 라즈베리파이만 샀을 때는 딸려오지 않고 라즈베리파이를 세트로 구매하실 때 딸려오는 내용입니다. 여기 있는 전원 케이블 역시 마찬가지고요. 라즈베리파이는 C타입 케이블 이용하기 때문에 C타입 케이블 이렇게 준비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드웨어는 됐고 소프트웨어 준비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즈베리파이 운영체제 파일을 다운받아야 하며 운영체제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야 하는데 이번에 2021년부터 해당 프로그램이 조금 바뀌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 라즈베리파이 OS 파일을 다운받고 해당 프로그램으로 OS를 넣어 주어야 했습니다. 이 방법은 이제 NAS나 다른 서버를 만들 때 파일을 적용하는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우리가 설치할 방법은 조금 다르게 진행됩니다. 우선 간단하게 설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에 이미지 파일이나 iOS 파일을 넣어줍니다. 두 번째에 이 iOS를 넣어줄 저장소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로 SD 카드가 꽂힌 USB가 되겠습니다. 이후 플래시를 눌러주시면 그 마이크로 SD 카드에 우리가 선택한 OS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는데요. 약 15분 정도 기다리면 이렇게 플래시 컴플리트가 뜨고 운영체제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운영체제 설치 방법에 대해서 조금 바뀐 점이 존재하는데요. ISO와 설치를 모두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출시되었습니다. 라즈베리파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라즈베리파이 이미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초이스 OS와 초이스 SD 카드 우리가 이전에 봤던 프로그램과 매우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미지를 설치하는 방법은 첫 번째를 클릭하면 우리가 이전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OS 파이를 다운받아서 직접 데이터에 넣어줘야 했는데요. 이제는 여기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골라서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라즈베리파이에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즈베리파이 OS 32bit 이거를 선택해 주시고요. 이 다음에 저장할 저장 매체로 여기 있는 스토리지 디바이스 USB 디바이스 선택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면은 라즈베리파이에 라즈베리파이 OS가 설치가 되게 됩니다. 이 다음에 설치된 운영체제로 라즈베리파이를 켜기 위해서 다음의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우선 1번, 다음의 순서대로 라즈베리파이에 연결을 해주셔야 하고요. 마우스와 키보드 동글 블루투스 키보드나 마우스라면 이렇게 동글을 이용하셔야 되고 아니라면 그냥 선으로 되어 있는 유선 마우스랑 키보드 연결하시면 되고요. 2번으로 SD카드 꼽아줍니다. 여기 보시면 SD카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꼽아주시고 3번, HDMI와 모니터를 연결시켜 주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전원, C타입 케이블을 연결시켜 주셔야 합니다. 라즈베리파이는 HDMI가 모니터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전원을 켤 때 화면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원보다 이 HDMI 케이블과 마이크로 SD카드 넣어주시고 그 다음 전원 켜주셔야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모니터와 연결한 상태로 라즈베리파이를 켜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표시되게 됩니다. 이 안에서 이제 운영체제의 세팅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었다면 다음의 과정을 통해서 기초 세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라즈베리파이는 계정 설정을 처음에 해주어야 하는데요. 윈도우 비밀번호 설정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패스워드를 입력하시고 이 아래에 똑같이 패스워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뭐 비밀번호를 다른 걸로 설정하셔도 되는데 가능하면 저와 동일하게 이렇게 패스워드 그대로 입력해 주셔야 나중에 후반에 가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어려움이 없이 강의를 따라 하셨을 때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패스워드 입력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연결한 모니터에 맞춰서 화면을 재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우리는 조금 있다가 다음 영상에서 라즈베리파이 원격 데스크탑을 이용하여 윈도우에서 라즈베리파이로 접근할 거기 때문에 이 내용 그냥 진행 안 하셔도 되고요. 다음에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 셀렉트 와이어레스 네트워크를 해줘야 하는데요. 와이파이 고르라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본인의 집 와이파이에 연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이파이 더블클릭하시면 와이파이 비밀번호 입력하실 수 있고요.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다음과 같이 인터넷에 연결이 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때 스킵을 눌러주세요. 넥스트를 하게 되면 이제 업데이트가 진행되는데 그러면 꽤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지금은 일단 스킵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완료되고 나면 다음과 같이 셋업 컴플리트가 표시되게 되고 라즈베리파이가 준비됐다는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설정한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서 뭐 리스타트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리스타트 해봤자 우리가 뭐 되는 게 없기 때문에 리스타트 없이 뭐 레이터 누르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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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η